오늘 제가 원래 악기를 이렇게 다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오늘 불선에 오니까 공연시간을 두 배로 늘려볼 것 같았어요. 최대한 많이 언제 또 올지 몰라서 유료 공연이잖아요.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이제 마음의 문을 열었으니까 깊은 바다로 헤엄쳐 들어가는 상상을 하면서 마음을 듣겠습니다. 우리는 도시에 좀 갇혀 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시간이나 인파에 떠밀려 살고 있는데 깊은 바다에 내려가서 혼자 자유롭게 헤엄을 치는 상상을 하시면서 마음으로나마 깊은 자유를 좀 맡기게 해보시는 것 같아요. 그럼요. 네. 팅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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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